. 강인우 화이팅 inner 저는 자세히 왔다 바로 앉을 거야 바로 앉을 거야 잡자마자 앉을 거야 준비 준비해 중심, 중심 뒤로 있다 하푸로 뛸거야 하푸 중심, 중심, 중심 바로 패스도 생각해 패스도 생각해야해 생각해 가슴킴만 노린다 바로 하푸 무릎 세우고 그렇지, 무릎 세우고 그렇지, 머리 박아, 어깨 박아 뒤로 돌아가, 백으로 돌아가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어차피 끝은 가드야 잘 생각해야돼 죄송한데 겨드랑이 먹고 다리 못 올라가게 그렇지 느껴지면 안돼 어깨 박고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박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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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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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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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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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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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이버 먼저 풀어야돼 상대 일어난다 제가 패야돼 팔 땡기고 짱 땡겨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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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어차피 가드야 펙트다운 헤이크야 그래도 방어하고 가드할 때 준비해 스탠딩은 너가 위야 상대 가드 갈거야 발목 조심하고 스탠딩 한 번 치고 가드 간다 스탠딩 반응할 수 있어 가드 가는 것만 반응하면 돼 잡기 싸움 먼저 해 잡기 싸움 먼저 해 괜찮아 팍 땡겨 그렇지 땡기고 들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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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땡겨서 몸으로 덮어야 돼 윤진 스탠딩 윤진 내려간다 내려간다 듣고 바로 패스 시도해 괜찮아 간단하게 야 고향, 고향 고향 상대에 두고 치자 하나만 하면 돼 하나 하나만 따면 돼 하나만 따면 돼 앵클픽 한 번 들어가 아 앵클 픽 형님 패스 하나 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서로 아무것도 없어 위험해 가장세 준다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형님 다리 먼저 뜯어야 돼 아 15초 일어나야 돼 가장세 줘 가장세 빨리 일어나 일어나 무릎 넣고 그렇지 뜯어 뜯어 한 번만 넘어가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앉아서 하지마 앉아서 하지마 바로 끌고 그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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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